일단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본 우리나라가 제조업인데 우리나라 천 가지 원자 중에 한두 가지가 없으면 완성품을 못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리튬이온 빠디나 이런 데 니켈 총매제 이런 것들이 지금 순수 총매제 이런 것들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에 사태가 터질 거고 지금 최악의 에그플레이션 공포에서 아시아에서 지금 제일 많이 노출된 게 지금 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죠 모든 건설 현장이 제가 볼 때는 가을쯤 되면 다 멈추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파업이 진행될 거예요 물가 폭등 때문에 그렇죠 레미컴은 또 건설 현장 멈춥니다 지금 영끌 실패 때문에 2030들이 극단 선택이 지금 시작됐어요 이런 이야기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몇 년이 남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거 대충 알고 있는 내용 짐작하는 내용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짐작하는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몇 년을 버텨야 되냐 그러면 앞으로 4년 정도입니다 4년 정도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저금리로 갑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패턴으로는 그러면 저금리 가구 나중에 못 뜨고 그러면 그러니까 죽지는 죽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 암흑 같은데 날짜를 알게 되면 이게 패턴이라는 게 알게 되면은 이번에 우리나라의 50, 60대가 이렇게 사악하냐 난 이번 자산시장 보면서 등기 그거 다 보는데 잃어버린 20년도 10년 가서 보면 이게 10년 패턴이에요 그게 이제는 과거에는 다시 회복이 있는데 이게 10년 패턴이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패턴이에요 잃어버린 20년이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10년마다 어차피 똑같은 현상 벌어지는 건데 과거의 성장기 패턴은 어떤 거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20년 패턴은 어떤 거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패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수직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걸 성장기라고 그래요 성장기 자산이라고 해요 성장기 IF도 있고 그전에도 오일 쇼크도 있고 스태그 플레이션 똑같았어요 그러나 회복 속도가 빠른 거죠 이렇게 회복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번에 회복도 제가 볼 때 이거 가능성이 있죠 이게 이제는 잃어버린 저기 30년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 패턴대로 그대로 또 4년마다 가는 겁니다 그때 팔면 돼요 1번도 매일 20년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번 2번인데 과정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듣고 싶어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과정이 키워드거든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 앞으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의 시대야 앞으로는 근데 문제가 멘탈이 약하고 너무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꼬껄하죠 이 언젠가라는 소리를 못 견뎌합니다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을 잃어버린 20년이래요 잃어버린 90% 폭락해 그런 거 없다니까 이거라니까 이거 이거였는데 이거 된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이것들은 이 꼭지점 때 하면 됩니다 거기서도 무슨 트렌드 따라서 무슨 국제 상업적 이런 데는 땅값이 몇 배 폭등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최악이 몇 년가요 그러면 최악은 언제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년 동안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최악으로 들어가니까 올 연말은 정말 이 나라에서 우울한 연말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연말이 제일 사건 사고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격적인 일들 올해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거품 시대에 취해서 살았구던데 거품이 꺼진 다음에 희망이 없는 시대를 2년을 버텨야 돼요 그걸 2년 동안이 제일 힘들어요 금리도 계속 자고 나면 금리가 계속 올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대출자의 몇 프로가 시작이냐 78%요 대출자의 몇 프로냐 전 대출 금액의 전 차주에는 30% 고소득 대출 위주라 전 차주에는 30% 대출 시장의 가계 대출의 77.2%요 그러니까 주위에 5분 중에 한 명은 존댄 겁니다 내일부터 몇 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5명 중 한 명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77.2% 전 대출 규모에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걸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정치적인 표현인데 마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주 극히 일부를 침소공대한 거예요 침소공대 그럼 왜 그러냐 고소득 대출이 고소득 위주의 대출이 다 걸려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걸려든 고소득자들은 그냥 평생 피 빨아먹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대출 아무것도 안 돼요 정부에서는 이걸 5년 전부터 발표해 왔습니다 저번 달에도 발표했습니다 6월 달이거든요 6월 달에도 발표했어요 하겠다고 7월 1일부터 내일부터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 아주 극히 일부만 적용되는 걸 갖다가 일반화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출 많이 하도 4억 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4억 원 이상은 못 받고 실질적으로 극히 일부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전부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이게 무슨 짓거리냐 그러면 지금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요 왜 이거 신용불량자 몇 명이냐 그럼 사람이 경제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뭐라 그러냐 신용유의자라 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경각심을 갖고 있는 한계가구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계가구 뉴스가 없어진 거예요 용어를 삭제해버렸어요 용어들은 신용불량자 용어 한계가구 용어 삭제했습니다 2011년부터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아무 소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신혼부부 그 몇 명이나 해당되는데 그렇게 많이 해당 안 됩니다 사회초년생 뭐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50년 만기 특히 주택담보대출자의 44.8%가 뭐야 신용대출까지 받은 영끌입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자의 둘 중에 한 명은 망할 인간이라고 망할 극빈층이라고 이게 그냥 사기꾼들 사기쳐왔던 그냥 유튜버에서 그럴듯하게 말 조작하고 만든 사기꾼 현상을 그대로 믿은 그런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진실을 알려줄게요 진실을 그냥 시한폭탄이 내일부터 터지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시한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주택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냐 1년에 10만 건이 1년에 10만 건이 집값 조작 허위신 거예요 지금은 이 건수가 거래 절벽이니까 이 정도 건수면 3, 40% 4, 50% 차지하는 거고 20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 건씩 거래 조작이 일어나는 집값 가격 조작이 일어나는 나라였던 거예요 20개월 동안 그냥 코로나 시기 2년 동안 뭐냐 사기꾼들이 유튜브에 사기쳤던 거예요 그냥 이거 믿고 들어왔던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은 신용대출까지 받은 영끌러입니다 그냥 사기꾼들이 가격 조작하고 허위 가격 신고하고 20만 건을 몇 만 건? 19만 건이 넘어요 20만 건 허위신장하고 한 달에 만 건 허위신장하고 나머지 호구들 그냥 뒤통수 사기친 겁니다 거기 그거 믿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들어간 거예요 2020년 2021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 믿고 들어왔던 둘 중에 한 명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완도가족하는 겁니다 왜? 금리가 10%니까 신용대출까지 받으면 내년 말이면 금리가 10%예요 왜? 내년 된 시장 리스크 도입되니까 금리 10%는 확정인 겁니다 50%가 그래서 은행이 그렇게 난린 거예요 왜? 살인범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튜버 하는 놈들 그렇게 착한 척 교양 있는 척 예의 밝은 척 다 아는 척 뭐야? 전형적인 사기꾼 살인자라고 손에 칼만 안 들었지 살인범 아니야? 20만 건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지금 신고가고 가격 올랐다고 이야기했어 그게 전형적인 사기꾼이라는 얘기지 알면서 왜 20만 건 조작이 일어나니까 저 경고를 안 하냐고 다 계속 나오는데 이거 가서 누가 물어보면 뉴스 기사 두 개만 공유해요 난리 날 거예요 공포고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자 150만 건 160만 건 가까이가 뭐겠어요 그중에 이제는 나누고 나누고 그러면 한 60만 건 될 거예요 60만 건 60만 건이 위험한 60만 가구 이거 뭐겠어 4년이 앞으로 4년이 고비인데 특히 내일 시작하는 내일부터 2년간이 최악이에요 그거 제1차 견디면 그 다음 2장계 지우는 견딜만해 내가 아는 걸 4년만 견디면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한탕 이런 가늘고 길게 이 방송 처음부터 3테크였고 재테크 카페 아니에요 가늘고 길게였어요 여기는 최악이 내일부터 2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쇼킹할 거야 일가족하고 매일 뭐 하여튼 별 이상한 일 다 벌어져요 이번에는 무슨 시즌 무슨 일 벌어질지는 글쎄 예측 불가야 요즘 2, 30대 애들이 워낙 또라이 새끼들이 많아갖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들어간 5명 중에 1명이야 한강 갈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에요 지금 20만 아니 한 달에 만 것씩 허위 거래 시켰다는 거는 그냥 전체가 공모자 사기예요 사기 알면서 사기꾸라한테 사기꾸라 그러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알면서 떠넘긴 조직적인 공모사기입니다 세대 세대 공모사기야 한 달에 20만 건 그래 15만 건 그래야 되는데 제일 호환계 월 1만 건이 허위 사기였어 허위 사기 그냥 전체 조직 범죄였어 조직 범죄 이게 지금 서울 전체가 지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번 달부터 서울 집값 본격적 하락 시작됐습니다 전국이 다 흐르고요 사상 최대의 낙폭이 시작됐대요 지금 수도권 7월 전 연소득 8천 초과 1억 원 초과 자 7월 3단계 시행 1억 원 초과하는 30% 차주들 대출의 70% 이상 당신들 우리나라 금융권을 먹여서 하는 중금리 노예로 낙찰됐습니다 이 중에 50%가 신용대출까지 받은 영끌들 이번에 누가 최고 사기 쳐갖고 부자가 됐냐 60대하고 법인 사업자들 조직적인 법인 사업자들만 떼돈 벌었습니다 유튜브 홍보해갖고 만약에 이게 시행되잖아요 내일부터 3단계 시행되면요 정말 무서운 일이 뭐냐 은행권이 문제 아니고 저축은행이라든지 카드사에서 이제부터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을 알려줄게요 앞으로 예전에 1금융권 안되면 2금융권 가고 그랬죠 카드사 가고 그거 이제 안됩니다 그래서 영업하려고 쌩 난리였던 거예요 어디하고? 저축은행하고 카드사에서 앞으로 영업이 안되니까 왜? DSR 3차 하면은 대출이 안됩니다 신규 대출은 이제 낚인 사람들은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몇만 명이 더 채 걸렸냐 598만 4천명입니다 2부에서 비ipping